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아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일단 현재 시각 2월 18일 3시 56분을 지나가고 있구요. 오늘 명신산업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명신산업을 거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승이 반가웠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도 보시면 오늘 6,500억, 6,6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종목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 한번 살펴보고 일단 아침 10시 정도의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10시 26분 정도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딱 접근을 했었는데 앨런 머스크 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740억 달러에 달했고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이 2022년 100만대를 상위할 것이라는 전망에 테슬라 자동차 부품 공급 중인 점이 명신산업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상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게 센트럴 모텍이었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별개의 호재가 있긴 했었는데 루시드 모터스랑 협업을 한다는 게 부각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상가를 갔었는데 아무튼 테슬라 관련료들이 오랜만에 움직여져서 좋았던, 오늘 저도 기분이 덩달아서 업되고 그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금을 8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 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유치함으로써 하나로 약 81조 8천억 원으로 스페이스X의 20억 달러 조달 당시에 기업가치인 460억 달러의 2배 가까이 뛰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주 인터넷 관련해서 움직이는 엘런 머스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웃겼던 게 우주 인터넷 관련주들은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보면 세트랙아이나 인텔리안테크나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로는 최초로 인도 생산공장 설립을 확장을 지었고 현재 중국의 상하이 전기자동차 공장 기가팩토리 투자를 확대해 증설 중이다. 또한 독일 베를린과 미국 오스틴 외국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서비스 업체인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2022년 전기차 100만대를 생산하는 훌쩍 넘을 수 있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10년 뒤에는 연간 생산량이 500만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명신산업이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저도 역시도 특별히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 뉴스가 있어서 올라가나 이 뉴스 자체가 오늘 올라갔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거래량이 살아나서 의미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뉴스에 주가가 반응을 안 했었으면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서 다행이고 아마 내일 시장도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도 역시도 이제 영상 올려드렸는데 소리가 중간에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한 5일 전, 6일 전에 이제 매수매도 시그널이 상당히 교차한다. 차라리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딱 매수 이런 기준봉 하나가 발생이 되는 게 기준봉 하나 발생하고 그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 뭐 장 초반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고 그 다음에 장 끝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고팔고 엄청 사고팔고 많이 하죠. 사고팔고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근데 약간 역추세 거래다 보니까 저는 좀 추세가 나와주길 기대를 하면서 이제 좀 했는데 그냥 반등 포인트만 계속해서 반등 포인트에서만 사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만약에 내일 아침장에도 좀 거래량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래, 결국에는 저 역시도 이제 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공략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흐름이 나와줘야 흐름이 나와줘야 저도 이제 공략을 하는데 아무튼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종가 자체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종가 자체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매수세도 살아있고 그렇다고 테슬라 주가가 막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테슬라 주가는 그냥 약간 살짝 반등만 주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흐름만 보게 되면 약간 쌍바닥의 형태로 보여지다 보니까 아마 저는 여기를 좀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배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 것 같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 기아차에 하스템 분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향에도 모델을 초도로 납품을 시작을 했죠. 2017년도부터. 그래서 이런 부품, 전기차 부품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쪽도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지만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만약에 뭔가 추세가 터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거래에 임할 생각이라서 한 번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구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 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5일 새해 첫날이고요. 7시 43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나아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7,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8,600원, 손절가 36,00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아침장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